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념의 왕 오르세입니다. 자 이거 강의 아니고 캐스트인데 지금 선생님이 뭐하고 있나 여러분들이 스터디 윗 미 또는 선생님이 하루 업무하는 모습을 함께하는 영상 등등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캐스트의 댓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기획은 해볼게요. 네 어쨌든 오늘 지금 스튜디오 들어와서 강의를 촬영하고 있어요. 지금 막 이 뒤에 있는 판서에 지금 보이는 이 강의를 촬영을 했는데 오늘 뭐 했냐면 기출 15230의 수트 2단원 미분계수와 도함수를 촬영을 했어요. 이 기출 15230 강의는 갑자기 강의를 하죠. 들어왔으니까 공부 하나만 하고 나가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주일에 두 번씩 캐스트를 올리다 보니까 뭔 말을 해야 되지? 매주 두 번씩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거리를 생각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이 모습 오늘 이 자체를 보여주면서 들어왔으니까 공부 제발 하나만 하자라는 생각으로 강의를 하진 않을 텐데 지금 미분계수와 도함수 설명을 하고 나니까 저 4번, 4번 문항이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혹시 우리 시즌 1에서 개념 에센스에서부터 했던 내용인데 잘 챙기고 있나? 이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나? 거기 에센스에서도 풀어준 문제인데 이렇게 풀어야 된다라고 강조했던 그 방향 그대로 지키고 있나? 라는 걸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지금 이 기출 15230이라는 강의는 선생님이 모든 문항들을 다 해설해주고 있는 건 아니고 이 단원을 띄워놓고 이 단원에서 여러분들은 이런 걸 알아야 돼. 이 하나하나 하나하나의 문제들은 이런 걸 출제하도록 하고 있어. 이 네 문제면 여러분들이 미분계수와 도함수에 대해서는 끝낼 수 있어라는 계략적인 설명을 하고 선생님은 뿅 사라졌다가 나타날 때 뿅하죠. 어쨌든 사라졌다가 이 문항들을 현장에서 다양한 각도로 분석했던 기출 강의 속에서 했던 현장 강의들을 끌어와서 문항별로 다른 강의에서 설명을 했더라도 편집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선생님도 그 다음 단이 그 다음 단원의 오프닝으로 나타나서 또 이 단원은 이런 거야. 이 문제들은 이런 역할을 하는 거야. 마지막으로 한번 풀어보고 꼭 해설 봐.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강의가 있다 하더라도 이 중에 한 문제 정도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시점에 꼭 강조하고 싶다라는 게 있으면 네 문제 중에 한 문제 정도는 스튜디오로 촬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단원 미분계수와 도함수를 1, 2, 3번은 편집해서 넣어주는데 이 4번 문제를 하나 촬영했어. 근데 4번 문제를 해설하다 보니까 이거 너네 안 까먹었지? 이대로 풀고 있지? 라는 걸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 풀어주는 건 아닌데 오늘의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네 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 첫 번째는 이거예요. 지금 이 4번 문제가 수능에 출제됐던 문제고 곱한 함수의 미분 가능성이고 ㄱ, ㄴ까지는 곱한 함수가 미분 가능이기 위해서 불연속 함수의 어떤 연속인 함수가 또는 다항 함수가 곱해져서 연속을 만들려면 그 자리에서 인수 하나면 돼. 불연속인데 미분 가능까지 만들려면 인수 두 개면 돼. 라고 여러분들은 기억한 그 결과를 그냥 사용해버리기가 쉽지. 이런 문제 만나면. 하지만 수능은 수능이야. 기억으로 풀 수 있는 문제는 없어. 항상 마지막에 살짝의 변화가 우리를 괴롭힌다고. 와 이거 내가 아는 건데 왜 여기서 안 먹히지? 라는 벽을 딱 만나는 순간이 생겨. 그걸 뚫어 나가려면 처음에 개념적으로 접근하던 그 순간을 잊으면 안 돼. 지금 이 문제는 미분계수 정의로 해결해야지만 되는 문제야. 그래서 ㄱ, ㄴ에서 우리는 연속을 만들어주고 싶어? 그럼 인수 하나짜리가 딱 곱해서 보정해주면 돼. 미분 가능까지 만들고 싶어? 그럼 불연속 자리에는 인수 두 개짜리가 딱 곱해주면 돼. 라는 걸 알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그런 결론으로 이어졌는지를 잠깐 확인을 해보면 어떤 불연속인 x는 0에서 불연속인 fx 함수에 다항 함수가 곱해져서 미분 가능을 만들어주려면 일단 연속부터 만들어줘야 되니까 이건 너무 쉽잖아. 알잖아. 그래서 p0은 0이다를 만족시켜야 되고 함수값이 0인 함수가 곱해져야 돼. 그리고 미분 가능까지 만들어주려면 이 새로운 함수가 곱해짐으로써 만들어진 이 새로운 함수가 미분 가능이게 하려면 사실은 공부를 가르쳐주고 싶은데 공부 아닌 것처럼 빨리 지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말이 2배속이잖아. 가볍게. 이거 공부 아니야. 그냥 캐스트예요. 캐스트 좋아하잖아요. 그냥 캐스트야. 자, 그래서 곱한 함수가 hx인데 이 새로운 함수가 미분 가능이게 하려면 hx라고 하는 새로운 함수에 대한 미분 개수가 존재하면 돼. 미분 개수가 존재하게 하려면 이 px 쪽이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될까 라고 판단을 해봐야 되겠지. 근데 지금 누가 문제를 갖고 있냐면 f가 문제를 가지고 있어. 물론 f'에도 문제가 있지. 근데 불연속 함수는 f'까지 갈 것도 없이 f 자체가 좌우 극한이 다른 거야. f 자체의 limit이 분배된다면 좌우 극한이 달라. 그러니 뒤에 곱해진 함수가 좌 극한, 우 극한 모두 0으로 가줘야 돼. 즉, 뒤에 곱해진 식의 구조가 뭔가 봤더니 이게 바로 x-0 분의 px-p0 p'0라는 거야. 아, p'0가 0으로 가야겠구나. p'0이 0이어야겠구나. 연속을 위해서 p'0은 0이어야 해. 그러니까 곱한 함수는 hx라고 했을 때 h'0은 0이어야 해. 라는 결론으로 이어지고 p'0은 0이어야 돼. 왜? 불연속이면 극한이 다르니까 뒤에가 몽땅 0으로 가줘야 돼. 그 몽땅이 무엇을 의미하는 식인지.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대한 결론으로 아, 이게 미분계수 또 0이어야 돼. 이렇게 말한다고. 만약에 f가 연속이잖아. 연속은 돼. 근데 꺾여 있어. 그럼 어디를 볼 거야? 그럼 여기를 볼 거야. 여기, 여기, 여기. 이 부분에 문제가 있는 거지. f는 멀쩡해. 붙어 있으면, 연속이면 좌우 칸은 같아. 근데 여기가 달라. 이게 f의 미분계수의 정의에 관련된 식이잖아. 물론 f의 함수값이 뭐냐에 따라 좀 달라지겠지만 그건 보정하면 돼. 이게 f의 미분계수에 문제가 있어? 그러면 f의 함수값만 0으로 가면 돼. 그러니까 연속은 됐는데 꺾여 있으면 거기에 곱해지는 함수는 인수 하나면 돼. 라는 결론이 이 미분계수 정의 속에서 다 나오는 거야. 그리고 이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판단한 사람들은 h'0가 0이 되네라는 결론까지 보게 된다고. 즉, f의 곱해지는 px의 함수값이 0이야. 그럼 곱한 함수의 함수값이 0이 됨으로써 곱한 함수는 연속이 돼. 곱한 함수의 미분계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p'0가 0야. 그러면 limit이 우극한, 좌극한 각각으로 분배됐을 때 그 값이 같다라는 결론 속에서 p'0가 0면 f의 좌극한, 우극한 모두의 0이 곱해져서 이 주어진 함수의 극한값이 0이야. p'0가 0면 h'0가 0야. 라는 결론으로 이어지면서 미분계수도 0야. 그래서 px는 x라는 인수를 두 개 가져야 돼. 결론은 곱해진 함수의 함수값도 0이고 곱해진 함수의 미분계수도 0이야. 라는 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디귿에서 준 이 새로운 함수를 미분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pxfx라는 이 새로운 함수가 이미 함수값이 0이고 미분계수가 0이야. 왜? px가 이것만 해줘도 hx는 함수값이 0이고 미분계수가 0이야. 그러니까 f의 이미 미분 가능이도록 만들어 줄 수 있는 함수가 이 pxfx다. px가 이렇게만 인수를 가져줘도 그래서 x-2의 제곱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걸 바로 판단할 수 있죠. 미분계수의 정의에 입각해서 모든 걸 해결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물론 쉬운 문제들은, b킬러 문제들은 그냥 막 해도 돼. 내가 아는 걸 이용하면 돼. 하지만 수능에서 나오는 압도적인 중킬러 이상의 문항들에 뭔가가 막힌다. 그러면 에센스에서 처음 배울 때 우리가 풀었던 관점, 미분계수의 정의, 그 본질을 이용하면 뚫린다. 너무 쉽게. 아무것도 할 필요 없이. 알겠죠? 오케이. 이걸 잠깐 얘기하고 싶었고 이 관점으로 여전히 잘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여기 선생님이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 세 가지가 더 있어. 그 중에 두 번째. 지금 이게 첫 번째야. 수능을 이렇게 분석해야 된다는 거. 진짜 정의로 분석하는 거. 그것보다 압도적인 방법은 없어. 수능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한 도구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그 외의 부가적인 기술들을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어. 우리 수강생들이 그리고 우리 조교들이 시간이 남아요 하는 이유는 그렇기 때문이야. 개념적으로 정의로 접근하니까. 자 여기까지 잔소리. 다 알고 있잖아. 그치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여전히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캐스트 시작을 이 첫 번째 잔소리. 2020학년도 수능 나형 20번으로 문을 열었어요. 첫 번째 주제는 개념적 접근. 정의에 주어진 그 식의 뜻을 이용하는 것만큼 압도적인 풀이는 없다라는 거고 두 번째 잔소리는 뭐냐면 요즘 이제 구평이 다가오잖아요. 적어놔서 본 거예요. 구평이 다가오고 있어.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힘을 빼야 돼. 두 번째는요. 힘을 빼야 돼. 힘이 들어가요. 지금 시점이면 공부를 좀 많이 하면 할수록 힘이 들어갈 수도 있어. 잘 보고 싶거든. 구평에서 수능까지의 시간 동안은 조금은 마음 편안히 살고 싶어. 아 이제 내가 좀 됐다라는 마음으로 조금은 편안하게 공부하고 싶어.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 구평을 잘 보고 편안하게 공부하는 사람보다 구평을 못 보고 물론 포기하면 끝이지만 절망으로 빠져들어서 포기하면 끝이지만 구평을 못 봤을지라도 내려놓지 않은 사람 즉 내려놓지 않고 구평을 못 본 상태에서 절박하게 공부하는 사람을 구평을 잘 보고 편안하게 공부하는 사람이 이길 수가 없어. 간절함, 절박함, 그 결핍에서 오는 끝끝내 놓지 않는 구구절절한 그 정성, 기도하는 마음 난 진짜 물러설 곳이 없어. 진짜 구평에서 수능까지 이렇게라도 안 하면 나는 이제 희망이 없어. 라는 절박함 나는 왜 해도 해도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어서 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진짜 상상하기도 싫은 심정이죠. 근데 그 심정으로 공부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구평을 잘 보고 여유로워진 사람의 태도가 그 절박한 사람을 이겨낼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구평을 잘 봐야 된다라는 어리석은 생각 또 어리석은 생각, 이거는 또 접자. 구평 말고 수능을 준비해야지. 이거 어리석다 그랬어. 근데 다시 한 번 구평 잘 보고 싶어. 아니 도대체 왜 구평이 잘 보고 싶어? 아니 그럼 선생님 구평 대비를 하라매. 당연히 해야지. 근데 잘 보고 싶다라는 마음 빼고 하라고요. 그럼 뭐 못 보고 싶어야 돼?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그건 아니야. 근데 구평을 잘 보고 싶어라는 감정적 동요가 없어야 돼요. 그냥 구평 대비를 잘하고 싶어야. 구평까지 허비되는 시간 없이 하루하루를 꽉 채우고 싶어. 거기서. 그러니까 구평에 대한 성적의 힘은 빼는데 하루하루를 채워. 그러면 이게 구평을 보면서 달려가는 게 아니라 구평을 위한 오늘 하루를 채우면서 가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봐야 돼.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오늘 하루 무엇을 할 건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채우고 싶은지 그래서 그것으로 잘 오늘 하루를 탄탄하게 꽉 채웠는지 거기에 하루하루 집중을 해야 돼. 구평을 잘 보고 싶어. 욕심이거든요. 그게 사실은. 구평 성적으로 대학 갈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구평을 잘 보면 좀 좋아. 당근을 조금 받고 싶어. 맨날 채찍만 받았다면. 이런 느낌으로 구평을 잘 보고 싶다. 그 심정은 충분히 알겠는데 현실적으로는 구평 성적이 구평에서 잘 나온 성적이 수능에 현실적으로는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현명하게 생각하자고. 구평을 잘 보고 싶어. 근거가 없는 감정이야. 그건 역시 근거가 없어. 잘 본다고 수능을 더 잘 보나? 아니거든. 구평 잘 본 사람의 여유로움이 구평 못 본 사람의 절박함을 이길 수 없거든. 그러니까 구평 성적이 수능 성적으로 비례관계로 연결되는 거 아니거든. 우리 목표는 수능이니까 그런 이유에서는 구평을 잘 볼 이유가 없는 거야. 구평 잘 보고 좀 편안하게 공부하고 싶으면 다 버리고 그냥 오늘 하루를 채워요. 이거 또 잔소리잖아. 어쨌든 오늘 하루를 그냥 채우시고. 구평을 위해 가는 그 과정. 단, 구평을 잘 봐야 된다고 얘기한 거 아니야. 지난주에도. 구평 대비를 잘해야죠. 촘촘하게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을 겪어봐야지. 그것을 수능에 우리는 이용할 거니까. 정말로 성장한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어요. 어리석지 않은 여러분들. 구평 성적에는 초연해지는데. 단, 구평 대비에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그렇게 하고 있을 거라 믿고. 그렇지만 또 다시 한 번 잔소리를 하고. 원래 두 번, 세 번 하는 거니까 다시 한 번 더 잔소리를 하는데. 구평을 잘 볼 거다. 마음을 먹으면 잘 안 나와요. 이게 구평 시험을 보는 순간에 이 문제를 꼭 맞춰야겠어. 가 아니라. 이 문제가 나한테 뭘 원하지? 이 문제가 뭘까? 그 문제와 온전히 소통을 해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이 문제를 풀면서 이거 맞추고 싶어. 이거 풀어야 되는데.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러면 온전히 집중을 못하기 때문에 손이 실수를 한다거나 또는 이 문제가 원하는 걸 캐치하지조차 못한다거나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어. 힘 빼야 돼. 힘 빼. 구평 잘 보라고 한 사람 아무도 없어. 우리 목표는 수능이야. 수능에서 우린 최고점 찍자고 했잖아. 구평까지는 하루하루를 채운다. 구평을 놓지 않는다. 하지만 구평을 잘 봐야 되라는 힘은 뺀다. 그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구평을 잘 봐야 되라는 힘은 빼는데 구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아주 어려운 거지만 그 어려운 걸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수험생활이니까 되게 즐기세요. 즐기세요. 나는 이 결과에 집착하지 않지만 그것을 위해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다. 너무 멋있는데 그 경지가 어떤 걸지 쉽지 않은 그 경지가 어떤 건지 한번 다가가 보세요. 성장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세 번째 잔소리. 세 번째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여러분들은 너무 힘들기 때문에 막 내려놓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많을 거예요. 또는 수능을 포기하지 않더라도 오늘 하루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길 거야. 오늘 하루만 좀 내려놓을까 하는 생각이 생길 거예요. 수능까지 끝까지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하루를 어느 시점에서 내려놓지 않고 끝까지 살아내는 것도 중요해. 이 한 문제를 끝까지 해결하고 끝까지 납득하고 채화시키는 것도 중요해. 지금 여러분들에게 되게 중요한 건 완주야. 완주. 그게 수능까지의 레이스일 수도 있고 또는 오늘 하루일 수도 있고 지금 내가 공부하는 이 내용, 이 단원, 이 문제, 이 개념일 수도 있어. 세 번째는 1등 안 해도 돼요. 1등 하려고 하지 마. 1등 안 해도 돼. 1등이 인생을 바꾸는 거 아니야. 진짜 아니에요. 1등 하려고 하지 말자고. 완주를 하자고. 완주를. 최선을 다해서 완주한 자기 자신에게 너 왜 1등을 못했어라고 자책하고 혼을 내는 사람은 없어. 근데 중간에 포기를 하면 스스로 자책을 하겠죠. 왜 그걸 끝까지 버티지 못했을까? 라는 여러분들이 1등 안 해도 돼요. 완주를 하기를 바래. 하루하루 채워서 나가는 이 완주. 그걸 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금방 알게 될 거야. 그 완주가 곧 결과를 만든다는 사실과 완주 자체의 의미가 있다는 걸 곧 알게 돼. 수능 끝나면 바로 알게 돼. 또는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면 바로 알게 돼. 그까지 수능 성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바로 알게 될 거야. 그리고 인생이 원래 그렇다라고 선생님은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 자체가 이제는 정말 그래.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거야. 그렇게 하면 할 필요도 없잖아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건 아니죠. 해야지. 우리가 선택한 목표잖아. 완주해야죠. 멋지게 해내야죠. 그 멋지게 해내는 것이 1등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잘하지 못해도 괜찮다. 그냥 하루하루 채우면서 행복하게 눈 뜨고 오늘 뭐 할지 뭐로 채울지 생각하고 괴롭히지 마시고 본인은. 인상 쓰면서 감정적으로 막 화를 내면서 공부 당연히 잘 안 되지. 근데 이 먼 길을 보고 나는 할 게 이만큼인데 오늘 이거 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어. 난 이미 지난 시간을 망했는데 어떻게 뭐 이런 어떤 복잡 다양한 감정들로 하루를 살지 말자고요. 행복하게 눈 뜨시고 오늘 하루 눈 떠서 채울 수 있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감사하고 그리고 무엇으로 채울지 생각하고 그 하나하나를 채우는 그 과정에서 아 이거 해냈다. 아 이거 해냈다. 그것만 보세요. 딱 하루만.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 돌아봤더니 오 꽉 채웠어. 이렇게. 그리고 내일은 다시 오늘을 돌아보지 마. 그냥 또 앞만 보고 또 그 하루를 채우는 거예요. 어제를 망쳤어. 너무 속상하지. 그렇다고 오늘도 망쳐? 그럴 순 없잖아. 오늘은 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기회예요. 또 행복하게 그날 하루를 채우세요. 계속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거야. 계속 세컨 찬스를 받는 거죠. 어제의 나를 용서하고 오늘을 살고 행복하게 그렇게 또 채우고 어제보다 조금 나아졌으면 그걸로써 만족하고 그 다음날 또 좀 나아지고 이렇게 하루하루 달라지는 성장하는 그래서 완주를 해내는 하루하루 꽉 채워진 그 완주 그 과정이 곧 여러분들에게 선물같이 결과로 주어질 거라는 건 믿으시고 했으면 좋겠어요. 자 수요일 중간 퀘스트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고 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금요일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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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